금요일 저녁은 시사를 초월해서 문화 이야기 나눠봅니다. 뉴스레토K 금요일을 커너져 금시초문 어디 가도 못 듣는 문화 이야기 전해주실 박희아 대중문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기자회견 보셨어요? 그렇죠, 봤죠. 몇 번 보셨어요? 저는 한 번은 쭉 보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 잘라서 올라온 부분들. 참 부분 부분별로 영상들이 재생산되고 있고 계속해서 내용이 논란도 되고 일부 화재도 되고 있던데 일단은 하이브하고 레이블사라고 하는 어도 미니진 대표. 여기 간의 갈등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기자회견에서요. 미니진 대표의 입장 여러 얘기 많이 했지만 어떻게 좀 요약해보면 될까요? 우선은 25일 오전에 하이브에서 중간감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어제 오전에. 네, 그래서 미니진 대표 주도로 자회사인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계획이 수립됐다. 그런 구체적인 사실하고 물증을 확보했다는 내용과 함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하이브가 용산에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후에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미니진 대표가 하이브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카카오톡 대화록동을 공개하면서 하이브의 주장이 다 반박을 했고요.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도 출연을 해서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 말이 참 인상적이에요. 어떤 말이요? 하이브가 속된 말로 한 사람을 이렇게 담그려고 한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참 여러 가지 표현들 많이 했는데 일단 어제 하루에 있었던 일이 오전에 하이브가 고발을 했고 배임 혐의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그리고 그날 같은 날 오후에 미니진 대표가 반박 기자회견을 공개적으로 또 길게 했습니다. 기자회견에 대해서 하이브 측에서는요. 답변할 가치가 없다. 즉각 사임을 해라 이렇게 또 입장을 냈는데 이 입장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은 오늘 미니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내용은 사실이 아닌 내용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다라면서 민 대표는 시점을 뒤섞는 방식으로 논점을 호도했고 특유의 굴절된 해석 기재로 왜곡된 사실관계를 공적인 장소에서 발표했다라고 반박을 했죠. 그래서 이 회사 입장에서는 민 대표가 대화 제의가 없었다. 아니면 이메일 답변이 없었다. 이런 말들을 다 이제 거짓말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중단하고 요청한 대로 정보자산 그러니까 노트북 같은 것들 이런 걸 반납을 하고 신속히 감사에 응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을 한다. 그리고 이제 얻어의 정상적 경영을 위해서 속히 사임해라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특유의 굴절된 해석 기재로 왜곡된 사실관계를 발표했다라고 하이브 측에서 반박 입장을 냈는데 어쨌든 이번 갈등에서요. 민희진 대표 측에서 핵심적으로 제기한 주장 중에 하나가요. 하이브의 걸그룹 아일리시, 뉴진스의 콘셉트, 안무, 사진, 의상 등등 메이크업까지 베꼈다. 이런 건데 민희진 대표가 어제 했던 기자회견 내용 중에서 관련된 이야기 잠깐 듣고 말씀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걸로 제가 왜 문제 얘기를 했냐면 표절이 모두가 다 생머리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우리의 제작 포뮬러 자체를 너무 모방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혐오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게 누가 쉽게 누구 거를 이렇게 따라해서 좀 잘 되잖아. 그러면 없는 애들이 더 좌절감에 빠져. 있는 애들도 저렇게 따라해서 잘 되는데. 없는 애들도 뭐하러 고민하냐. 그냥 잘 된 거 그냥 베끼면 되지. 그러면 다 모두가 뉴진스가 돼. 그럼 뉴진스한테도 나쁘고 얘네들한테도 나빠요. 장기적으로. 이게 업을 망가뜨린다니까요. 베끼면 이게 참 뉴진스한테도 안 좋지만 이 전체적인 이 산업 이 음반 산업에서도 망가뜨린다. 문제 제기를 했는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셨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말만 놓고 보면 상당히 동의가 되는 부분이었고요. 오늘 이제 CBS 인터뷰에서 2000년대 초반 감성은 Y2K 감성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감성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그룹인데 이게 어떻게 뉴진스만의 고유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는 이제 논점이 좀 다르다. 이게 자기가 잘났다고 우리 것만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다들 이제 문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동시대 문화의 특징이 이전에 나왔던 아주 다양한 소스들을 자기 개성으로 이제 콜라주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내 거야 라고 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은 이런 거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동의를 하는 바고 실제로 뉴진스와 아일리트의 컨셉트에 이제 흡사한 분위기가 존재했던 것도 맞거든요. 그래서 이 아일리트의 데뷔를 앞두고 공개를 했던 사진을 보고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서는 상당히 많은 반발이 있었던 것도 맞고 베냈다라는 좀 직설적인 표현이 있었던 것도 맞아요. 그리고 한 K-POP 유명 안무가는 이런 상황에서 또 민희진 대표를 응원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삼유호선님 어찌됐건 뉴진스 공연이나 활동에 지장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그 민희진 대표는 뉴진스 언급을 또 여러 차례 하면서 뭐 딸 같은 마음 어머니 같은 마음 이런 표현도 많이 했죠. 네. 근데 사실 이런 표현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좀 바라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일리트나 이제 르세라핀 같은 실제 이제 그룹들에 대해서도 계속 언급을 했는데 이 그룹들에 대해서는 계속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를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자신의 뉴진스와는 좀 다른 입장을 고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뉴진스한테만 이제 딸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 그룹들을 비판을 하거나 비난을 하다 보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뉴진스만 딸이냐 그러니까 네 딸만 소중하냐라는 이런 좀 노골적인 표현으로 이제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이후로요. 참 여러 가지 여론이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좀 여론이 민희진 대표 측으로 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사람도 있고요. 하지만은 아니야 너무 많은 말을 너무 방대하게 하다 보니까 핵심적인 의혹은 해소된 게 없다. 이런 측면도 있는데 평론가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사실 이번에 기자회견 전까지는 좀 온라인으로 이제 반응을 좀 확인해 보면 여론이 하이브 편에 가까웠어요. 그리고 그동안 민희진 대표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또 온라인의 직장인 커뮤니티에 여러 가지 이제 불만 사항들을 올린 게 있었고 그 게시물들을 모아서 또 이제 민희진 대표를 비판하는 게시물이 또 양성이 되고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너무나 그 절대적으로 하이브에 유리했던 상황에서 그리고 그에 포함해서 이제 하이브에서 굉장히 언론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과정에서 문제 삼을 수 있었던 것들이 좀 있었는데 우선 그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글들이 모두 사실이냐라고 물으면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더불어 이 커뮤니티에는 민희진 대표뿐만 아니라 하이브에 대한 하이브 재직자들의 불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 보면 과연 이 의견들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의견이냐 그리고 그 사실들을 우리가 다 받아들였어야 했느냐라는 좀 의문 남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이 좀 민 대표 측으로 상당히 기울어지게 됐고요. 민희진 대표의 그 감정적인 언사를 좀 불편해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욕설도 있었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케이팝 산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적나라하게 언급들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속 시원하다. 아니면은 누구도 말을 못했던 건데 이게 민 대표 측이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굉장히 응원한다라는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참 밖에서 보는 시각은요. 아니 뭐 레이블, 자회사 이런 얘기 하지만 하이브 안에서 나온 그룹들이면 다 서로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싶은데 분쟁이 그래서 참 이례적이라는 의견도 있어요. 이게 사실 이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케이팝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 여파들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민 대표가 제기한 의문 그리고 이 비판 같은 것들이 케이팝 산업의 핵심과 너무나 많은 부분이 다 있어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그래요? 네. 현재 이 산업을 이끌어가는 회사 중에서 사실 하이브가 대표로 꼽히고 있고 그런데 하이브 내부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내부 고발로 인해서 이렇게 드러난 상황이 됐을 때 국내적으로 그 케이팝 산업 자체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케이팝이 성장하기 시작한 쯤부터 많은 외신들이 케이팝 산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표출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실제로 너희 케이팝 산업은 왜 그렇게 착취적으로 흘러가냐 같은 표현들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번 사례가 그들에게는 어느 정도 케이팝에 이렇게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를 할 만한 근거가 또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또 뉴진스, 아일리 또 다른 레이블하고 해도 결국에는 하이브라는 하나의 큰 소속사에 있기 때문에 레이브라는 게 대체 자회사하고 뭐가 다르길래 이런 부분까지도 문제가 불거지는 건가 하는 얘기도 있어요. 네. 사실 이 레이블이 자회사의 비슷한 의미이기는 해요. 거의 같은 의미이긴 한데 그런데 이 레이블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이 레이블, 특수한 레이블만이 갖고 있는 성격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회사보다는 좀 더 창의적으로 그 사람들의 활동을 보장해야 하는 어느 정도의 그런 의무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회사에서 많은 레이블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들의 창작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창의성들을 보장하지 않으면 사실 이 레이블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하이브에 BTS가 있으면 BTS의 색깔이 있는데 어떤 A라는 레이블이 있으면 그러면 그 레이블에서는 또 다른 색깔을 내는 그룹들을 계속 만들 수 있다, 특화할 수 있다 이런 개념. 예를 들어서 방탄소년단 BTS가 빅히트 뮤직에 소속이 돼 있으면 또 다른 레이블이 세븐틴이 속해 있는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지코라는 가수가 수장으로 있는 코즈 엔터테인먼트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만 듣고 봐도 BTS와 지코와 세븐틴의 색깔이 다 너무 다른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보장이 돼야만 이게 전체적으로 모여서 하이브라는 되게 다채로운 하나의 모회사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또 민희진 대표가 그런 지적도 했어요. 팬들이 포토카드, 팬사인회 이런 거를 상술로 이용한다는 지적에 또 공감을 팬들이 또 보였던데 이게 어떤 내용이고 왜 팬들이 포토카드, 팬사인회 상술로 이용하는 거 공감하는 이유는 또 뭐예요? 사실 포토카드라는 게 멤버가 5명이 있으면 앨범 1장에 멤버 1명의 포토카드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5장을 다 모으기 위해서는 앨범을 여러 장을 사서 랜덤으로 뽑기를 해서 모으게 되는 굉장히 사실상 상술에 가까운 부분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해보면 5명이 3개의 포토카드를 1명당 갖고 있어요. 그러면 3장씩 5명이니까 15장이잖아요. 이걸 다 모으기 위해서는 앨범을 더 많이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팬들이 이제 그 앨범이 나온 날 굉장히 진풍경을 좀 구경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대형 서점, 음반사 앞에 앨범이 나온 날 가면 팬들이 막 모여 있어요. 누구 포토카드 가지신 분 이러면서 서로 교환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팬들이 이걸 다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날 가면 이제 그 교환의 장이 벌어지기도 하죠. 경제적인 부담이 될 수도 있겠네요. 팬사인회는요? 팬사인회는 앨범을 예를 들어서 뭐 여러 장을 사야만 당첨 확률이 높아진 또 그런 랜덤의 투표 형태로 또 띄기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뭐 팬사인회를 이번에 예를 들어서 5번을 진행을 한다. 그러면은 매 팬사인회가 있을 때마다 또 앨범을 수십 장 수백 장씩 사게 되는 그런 또 이것 또한 어떤 면에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하죠. 앨범을 사야지 팬사인회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투표를 해서 이제 추첨이죠. 투표가 아니라 추첨을 해서 거기서 한 명을 뽑는 건데 그런 상황이 놓이다 보니까 자신의 투표에서 추첨 확률을 높이려면 여러 장을 사야 되잖아요. 네. 이런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사실. 그래서 뭐 업계에서 뭐 교란이 온다 어제 민 대표가 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업계에서는 뭐 이런 내용들이 잘 지적이 안 되는 편이었는지 어제 왜 민 대표는 그런 얘기까지 했을까요? 그러니까 하이브와 어두워 사간의 어떤 갈등만 얘기하지 않고요. 산업 전반에 대한 얘기까지 했을까요? 네. 사실 그동안에 이 업계에 대한 불만 사항들이 많이 이제 표출이 된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지적함으로써 이제 자신과 지금 대적관계에 있는 그 하이브의 윗선들 그리고 이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임원들에 대한 불만을 한꺼번에 이제 표출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민 대표와 하이브 간의 관계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이 부분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좀 단순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바라보면은 뭐 이대로 사실은 두 사람은 사이가 좋지 않아지겠죠. 네. 사이가 좋지 않아질 것인데 문제는 이제 그 민희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브를 나오게 되면은 뉴진스는 하이브에 남게 되잖아요. 네. 이 상황에서 오히려 민희진 대표를 걱정하기보다는 뉴진스의 입장이 좀 곤란해질 수도 있겠다. 그런 걱정은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 대표가 이렇게 긴급하게 기자회견 나선 것도 뉴진스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불만 예약 판매가 오늘 시작돼요. 또 모레 신곡 뮤직비디오가 나오는데 컴백 일정도 잡혀있을 테고요. 뉴진스 컴백 일정에 대한 차질도 예상이 되나요? 아니면 그런 거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칠까요? 네. 사실은 당연히 이제 내부에서 영향을 끼치겠지만 외부적으로는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인상을 줘야만 또 하이브 자체도 이제 뭐 안정적이라는 상황을 이제 보여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하이브도 뉴진스의 컴백에는 딱히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 보면서 뭐 케이팝 산업에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지 않을지 또 주목도 되는 부분도 있던데 이런 부분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고 공감하신 부분이 혹시 있으세요? 네. 사실 그 많이 돌아다니는 그 클립들 중에서 영상 클립들 중에서 민 대표가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부분을 좀 보고 갈 필요가 있어요. 이제 그 고위직이 남성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환경에서 여성 창작자가 힘들었던 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이 업계가 소위 말하는 여초업계의 대표적인 전형인데 산업의 실무진들이 여잔데 이제 오히려 유리천장에 있어서 이번에는 이제 여성들이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민 대표가 굉장히 유일하게 성공한 여성 중에 하나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 여성 소비자들이 대부분인 이 환경을 이 여성 창작자가 또 어떻게 끌어갈 수 있을지.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뉴스레터K 금요일의 코너 금시초문 박희아 대중문화평론가와 이야기 나눠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K 여기까지고요. 5675님 청취율 조사는 뉴스레터K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하셨고요.